영향을 줄 수 있는 철분 저장 단백질, 페리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일단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받고 나니까 후련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김학래 선배님께서 김학래씨가 김학래 형님 김학래 선배님 김학래 선배님이 최다 득표 김학래가 오늘의 위험인물? 그러나 한참 또 내다볼 수 없었던 이들의 검사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검사를 했는데 김학래씨가 인기가 좋으세요. 뭘 표를 받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오늘 전체 인원 중에서 다 나 때문에 아주 안심을 하고 나오고 지금의 상태를 다 감안해서 제가 랭킹을 매겼기 때문에 마탈은 당상처럼 지금 다른 분들이 아주 편안해하시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 측 보시기에 가장 건강에 매는 두피는 누구인 것 같으세요? 오늘 실제로 보니까요.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학래 형님도 이렇게 되니까 촙촙하시고 윤기도 흘리시고 그리고 굳이 말기름 샴푸 나머님 웬만한 거 다 갖다 쓰시려고 막내인 태양씨가 봤을 땐 어때요? 저는 표현봉 선배님 머리수도 되게 많고 되게 의외였어요. 지금 뒤속에서 보니까 근데 좀 냄새가 보여요. 말 냄새? 너무 많아. 마구깐 냄새 나요? 마구깐 냄새? 6위부터 발표해 드립니다. 건강한 분? 건강한 분입니다. 6위. 누굽니까? 자, 여기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6위 정도에서. 연지우 씨.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진짜 고생하셨는데. 저 머리가 너무 얇아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요. 정말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네, 머리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6위예요. 연지우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발 분포나 앞에 헤어라인, 전혀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좀 이상한 거는 모발 전체의 모발 숯을 저희가 세봤는데 정수리에서는 일곱 분 중에 가장 많습니다. 모발 숯이. 아... 근데 뒷머리와 옆머리는 또 가장 낮은 축에 이제 속하세요. 군데군데 비어있는 모금들이 있습니다. 아... 아... 지금 저게 나오고 있는... 산살표로도 있는 게 이제 비어있는 모금들인데 비어있는 모금들인데 모발 주기란 게 있는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해서 우리가 매일 머리를 감거나 빗질하거나 이럴 때 드라이할 때 자연적으로 빠지는 머리카락들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머리 뒤로 묶어보면 본인의 이제 손에 들어오는 그 양이 부피감을 이제 아세요. 근데 이제 휴지기 탈모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부피가 줄어드니까 아...내가 탈모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휴지기 모발들은 원인이 제거가 되면 다 정상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뭐 6위 그 있는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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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예민합니다죠. 예민한 시간인 만큼 지금 걱정을 켜고 건강하고 6위인데 유기맨 활짝 웃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몇위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몇위부터... 실제 이제 자세히 저희가 관찰을 해봤더니 모발과 모발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모발 흔히 이제 연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연모가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유난히 증가되어 보이네요. 이제 연모가 증가된다는 것은 모발이 가늘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찰을 하실 때 상추씨께서 정수리와 앞머리 부분에만 가는 모발이 증가된다면 아무래도 남성형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는데 아무래도 먹는 약이 남성들한테 쓰기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선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약재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상추씨가 결과가 이제 5위잖아요. 5위인데 조금 몇 가지 주의사항이 나왔는데 쇼리씨 얼굴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어? 한 같은 팀에서 지금 둘 다 머리가 서로 이제 서로의 두피에 굉장히 더 큰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체크를 해주고 그래요. 서로 두피 봐줘 그러세요. 무슨 동물원 같네요. 그러니까 4위를 버텨야 되는데 딱 중간이거든요. 4위는 누군지 보겠습니다. 박태영씨가 나왔습니다. 박태영씨 지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박태영씨 지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박태영씨 지금 깜짝 놀란 것 같아요.